오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?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? 몇 인분? 5인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와 숙소 안에 숙소가 있네요 끝 1분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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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4분분 아잇 땡붙 아잇 땡붙 라면인건가 요。。 라면인건가 라면인건가 juda 시 시영이 형 자, 빨리 빨리 부르셔 오늘 성공! 오늘 성공! 마지막 성공! 끝났어요 우리 여기 한 번 더 끌려나가는데? 이 옷에 목말로 줘야 된다 못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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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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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요 마트 나 세게요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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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9그램 어휴다 제발 라면인건가 라면인건가 코민이 가지고 라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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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습니다 고장님 혹시 어디가십니까? 오늘 오늘 화장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